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역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정현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의 유력 정치인들은 참석하지 않아 다소 맥빠진 간담회가 이뤄졌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비례대표를 포함해 광주와 전남 지역 출신 국회의원 23명이 20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예산 심의 대상이긴 하지만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들을 설명하고 국회에 협조를 구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광주시는 자동차 100만대 사업과 에너지 밸리, 문화전당 활성화에 지원을 요구했고, 전라남도는 부족한 사회 간접자본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지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지금은 시도 간 상생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비례대표로 당선된 초선 의원들도 초당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라도에서 거기서 예산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 지역구 출신으로서 많이 도와달라는 말씀이 계셨고요. 국가대학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입장을 전라남도에 가져야 된다. 서와 동의 이런 지역, 소지역 이런 부분이 아니고. 국회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올 하반기에 쓸 조선산업 구조조정 추경 예산 편성 때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초청 대상 가운데는 정부와의 다리를 놓아줄 새누리당 심재철 부의장과 이정현 의원, 신나라 의원 등이 불참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